무섭게는게 아니라 잘 섞어 동영상이야? 이 무서운 리프트를 아 싫어 무서워 보고있어 보고있어 보여주고있어 나중에 영상 봐봐 수나 엄마도 동영상으로라도 최상급이 어떤지 봐야지 엄마는 여기 평생 못와볼거 아니야 아니지 아빠 밑에 보여줘 밑에 와부와부 전수민 너 와부를 알지 그 못생긴 아줌마와 동영상 노래하는거 못생기지 않았어 예쁘지는 않지만 못생기지는 않았지 그 정도면 준수하지 엄마도 한번 이런데 잠깐만 이따가 내려서야 내려서 아 떨어뜨리면 여기는 진짜 난리 난다 여기는 아 아파 타고 타고 야 그걸 스트랩을 장갑 위로 해야지 무서워할게 도와줄게 잠깐만 내려서 하자 내려서 여긴 무서워서 안봐도 밑에 밑에 해봐 밑에 밑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혜진아 너는 여기 못와볼거 같으니 영상으로라도 버렴 여기 최상급이라 한다 최상급 맞아 상급이거든 여기 최상급 있잖아 왼쪽에 밑에가 최상급이고 밑에 최상급 실제로 보면 거의 절벽이라 한다 밑에 밑에 응